이제는 한 이틀만 더 심게 되면 유기농 옥수수 심기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대로 풀이 너무 많이 나 있어서 풀을 제거하고 심느라 심어도 심어도 끝이 없습니다. 골골마다 풀을 제거한 후에 심고 또 심고 심고 또 심고 하다보니 굉장히 늦습니다. 누구나 힘은 들지만 그래도 거의 끝나는 걸 보니까 속은 후련합니다. 오늘도 옥수수를 심으러 나왔습니다. 오종을 또 봐와서 또 심을 예정입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4일, 5일 동안 유기농 옥수수 무종 이식을 완료하였습니다. 또한 작년에 심었던 들깨떼를 그 고랑 사이에 넣어주는 바람에 풀을 메고 고랑마다 정리를 하면서 하느라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랑마다 물을 가득가득 되어주었습니다. 이제는 잘하는 것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